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나만의 가성비 모르셔죠? 오늘은 현대 벨로스터 2세대입니다. 이 차량은 2020년식 4,000km 정도 탄 모던코어 트림에 18인치 휠을 낀 전륜구동 싱글터보 1.4 가솔린 차량입니다. 베렌 참 좋죠? 근데 가격이 그랜저야. 하지만 이걸로도 충분할걸요? 2천만원으로 충분한 갬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지! 벨로스터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좌석 코너링! 오! 야, 이거 씹어먹네! 흔들림 없는 편안함이에요. 4바퀴 모두 묵직하게 밟고 가는데 탄탄한 하체가 더해져서 롤링감이 없어요. 중년종 되는 높은 큰 차를 탄 느낌이네요. 좌석에서의 엑셀감은 요게 또 터보지 않습니까? 토크도 세고 힘도 넘치더라고요. 근데 저당 구간에서 미션이 번지수를 좀 못 찾아요. 섰다가 출발할 때 갑자기 툭 튀어나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속 한정, 변속 충격이 심하니까 정체 구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좌석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이거 뭔가 아이소티 같은데요? 첫 느낌은 중후반 담력인 것 같았어요. 부드러운 맛도 있었고 근데 또 완전 정차할 때는 초반에서 급하게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상황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아이소티스럽네요. 좌석에서의 차선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자, 이거 스포츠카네? 자세 변경을 정말 잘 견뎌준 것 같아요. 하체를 이만큼이나 단단하게 조여놨으니 서킷과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유, 스포츠 서스가 아닌 엔트리가 이 정도면 어우!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차가 가볍고 터보다 보니까 움직임이 매우 상쾌해요. 나도 모르게 레이서가 된다니까. 노멀 서스라서 그런지 승차감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싶고요. 물론 저속 축축은 있지만 시내에서라면 이만한 운동신경의 밸런스가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노면소음과 잔진동을 보여드릴게요. 볼륨을 업업 해주세요. 아! 오, 잔진동이 바닥이 낮고 하드하지만 핸들까지 타고 오진 않는 것 같아요. 노면소음과 풍절음은 역시 약해요. 대신 달리기 감성엔 플러스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엔진 소음은 이 터브음색이 왠지 좀 먹혀요. 우룽거리는 게 힘차게 들리네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조용히 타는 차는 아니죠. 별 2개를 색칠할게요. 외관을 보자면 어머!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헬로! 봉쥬루! 사디까! 어우, 나온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익숙지는 않네요. 그릴을 보자면 수평기조의 무광 블랙이에요. 크롬이 익숙한 우리에겐 원가 절감이라고 느껴지는 요소죠. 크기는 같아도 무늬가 달라서 1.6보다는 차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양 사이드의 에어커튼은 G70이나 스팅허식의 스포츠성이 연상되는 타입이네요. 보닛은 뭉뚝하지만 낮은 편이에요. 캐릭터 라인 각 처리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날렵함을 표현한 것 같지만 왠지 귀여움이 더 큰 것 같네요. 헤드라이트는 정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정돈됐어요. 아래로 깔린 모습이 i30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아무리 공격적인 이미지를 입혀놨어도 귀여움이 묻어나요. 동글동글 병아리 같은 이미지예요. 옆면부를 보자면 헬로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야! 문짝수가 1 플러스 2! 야, 이거는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된다. 운전석 쪽에 휜다 떨어지는 라인이 왠지 투숙하니 느낌나지 않나요? 그런데 조수석 쪽은 i30스러워요. 차체가 짧다 보니 도어 2개의 비율이 어색해 보이네요. 그래도 C필로를 작게 배치하면서 역동적인 라인이 형성된 것 같아요. 후면부를 보자면 너무 납작하고 작아 보여요. 경차 같아. 뒷유리가 이렇게 작아도 되나? 트렁크 섹션까지 미니미니한데 리어램프가 반전이에요. 날카로운 라인이 눈썹을 샥 휘날리는 것 같네요. 1.4의 정중앙 배기구는 1.6에서는 트윈 머플러 처리가 됐다네요. 매관 총평! 1.4는 심심해요. 특히 흰색이 더 그래요. 구형 대비 더 정돈됐고 날렵함도 품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귀여움이 앞서는 것 같아요. 델로스터의 대표 이미지인 스포티함과 강인함은 1.6 담당인가 봐요. 트림 간의 차이가 차의 캐릭터를 살려주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도 전 버전에 비해서 부풀려진 아웃라인이 차도 커 보이면서 유럽형으로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고속 코너링! 와, 탄탄하구먼! 롤링도 없고 라인 타는 뽐쇠가 스포츠카스러워. 리딩도 좋고 조향감도 재밌네요. 18인치 휠이 탄탄함을 더욱 플러스해 준 것 같아요. 빨라도 안정감이 느껴졌던 매력적인 코너링이었네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초속에서 고속으로 불악셀! 패브토스д tinha 오! 이거, 이거 소리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오, 오, 오! 따뜻히 씨! 뭐, 이 자깐! 오, 오, 오! 어, 오.. 오, 오!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봐. 야, 오버버스트에 배기 스피커까지 갬성 짱이다. 와, 아깨 깔리면서 쏘지는 게 스포츠가 좋네요. 정말 저 같은 운전 평민도 빵 달리기 하기 좋은 차네요. 괜히 슈머아가 많았던 게 아니었어.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음? 소프트해서 그런지 오히려 좀 잘 안 먹는 기분인데요? 브레이크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륜에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정도라면 구멍 슝슝 뚫린 V 디스크가 없는 건 아쉬워지네요.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자, 힘 있고 빨라요. 휘청거림도 없었죠? 도로와 밀착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민첩하게 움직여주는 게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만든 차 같네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의 갭이 너무너무 커요. 그럼 N라인은 항시 스포츠인가? 고속 항속에서는 살짝 불안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충분히 재미나고 충족되는 주행감입니다. 시야각은 미러들도 작고 후방도 조금 답답해요. 배기구에서 연기가 나오면 후방 카메라가 잘 안 보이네요. 시트 착자감은 비싼 컴퓨터 이자처럼 짱짱하고 잘 잡아줘요. 근데 포지션이 낮아서 시내에서는 조금 답답할 것 같네요. 연비는 19km가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의 감도를 확인해 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미니 쿠폰인데요? 특성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무겁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보여요. 뭐 이 정도의 핸들링이면 운전이 재밌으실 수밖에 없겠네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 볼게요. 콤드리쏘같이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야 이거 키 크신 분들은 방지턱 넘다가 목 골절되시겠어요. 역시 스포츠카스러운 하드함이에요. 벨로스터가 무거운 차가 아닌데 뭔가 무게빨로 견뎌낸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열은 의외로 멀티링크예요. 근데 왠지 아이사틱 토션이랑 다른 걸 못 느끼겠어요. 이번엔 차를 조금 흔들어 볼게요. 쉐킷 쉐킷! 오! 이것도 역시 하드하구만. 일반 서스펜인데도 이렇게 롤링이나 피칭, 바운싱 이런 거 다 잡아줄 정도로 단단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200% 만족 하체감이네요. 성능 총평! 이야 1.4가 이 정도인데 애는 그냥 끝장 나겠다. 이제 보니까 벨로스터는 승차감 뭐 이런 거 다 멍멍이나 저버리고 부앙! 운전의 재미에만 포커싱이 된 차 같아요. 하체도 현대가 현대를 안 해서 그런가 잘 나온 것 같고 스포츠 타이어가 아니었지만 직선에서도 충분히 재밌었어요. 하지만 헤드시프트가 없다는 게 웬말입니까? 그리고 저단 울컥! 아, 정말 조금만 보완되면 좋을 것 같은 성능감입니다. 내부를 보자면 이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음... 두 톤이 다 했구만! 센터페시아를 보자면 옵션 추가된 8인치 모니터를 중심으로 직관적인 구성이 돼 있어요. 에어벤트가 문짝같이 언밸런스하네요. 두 톤의 레드 컬러가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해 보여요. 조수석 쪽 센터 벽은 신형 아반떼에 비하면 깊이가 얕아서 수두부하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수평 형태로 분리된 섹션 단차가 깊이감 있고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두 쪽을 보자면 운전석 쪽은 사이드가 커서 개방감이 엄청나요. 조수석 쪽은 대비되면서 답답하고 좁은 느낌이 나네요. 디자인 연출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심심하지 않은 심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죽 옵션 선택 안 하면 최고 트림에서도 죄다 플라스틱이라네요. 대시보드를 보자면 평평한 타입의 조수석 빠지는 것만 센터식의 단차 표현을 따라가주고 있어요. 우레탄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네요. 계기판 커버도 질감이 다르지만 플라스틱이에요. 기어너보를 보자면 동글동글하고 유하게 정리되었는데 기어봉에도 레드 컬러 포인트가 있어서 그나마 심심하진 않네요. 스타일은 i30와 거의 비슷하고 손 닿는 부분에 가죽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립감이 좋아요. 암레스트는 차 급답게 스몰 사이즈예요. 가죽 옵션 덕분에 팔꿈치가 맨들맨들하네요. 근데 슬라이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의 디자인을 보자면 이거 AD 거 때운 것 같지 않나요? 아래쪽에 레드 장식만 부착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성능의 차라면 핸들에서 오는 감성이 큰데 좀 많이 아쉽네요. 리모컨 배치는 익숙해서 편안한 것 같아요. 재질감은 짱짱하고 두꺼운 가죽이에요. 매끈매끈해서 좋네요. 자, 그럼 벨로스터의 크락션 소리는 두구두구두구? 이거 배기음이랑 엔진음은 호랭이인데 크락션은 참새? 전체적인 재질, 마감, 품질감은 컬러감으로 엣지를 주고 있지만 이 가죽 옵션 미선택시엔 죄다 플라스틱이라네요. 내부 총평! 사용자로서의 만족감은 분명 있어요. 투톤 인테리어가 감성 충족에 한몫을 해요. 벨로스터 깡통도 타보고 지금 타고 있는 프로 포함 확실히 옵션 많은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기본 트림은 1부터 10까지 플라스틱 구성이라 아기 자동차 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옵션 다 넣었는데 플라스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너무해! 너무해! 수납 공간을 보자면 기본 공간은 좀 있어도 태생은 못 속이죠. 콘솔 박스는 폭이 좁아서 생수병 하나 들어가고 글로버 박스는 생수병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드렁크 공간은 캐리어 4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큰 짐은 2열 폴딩하면 되겠네요. 답승 공간은 1열 레고룸은 주먹 2개 정도 들어가고 헤드룸은 하나 반 정도 들어가네요. 조수석과의 거리는 전폭에서 확실히 아반떼보다 좁아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애매할 거리네요. 2열 공간은 레고룸 주먹 2개 정도 들어가고 헤드룸은 주먹 하나 간신히 들어가네요. 2열은 그냥 비상공일 것 같아요. 성인 남성이 앉으시기에는 비좁을 것 같아요. 에어백은 6개예요. 충돌 테스트는 미국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측면 충돌 시 운전석 문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설계가 도입되고 그 버전은 2019년부터 생산되고 있죠. 리콜 소식은 충돌 안정성에 대해 한 건 있었네요. 유지, 정비 관련해선 장고장은 없는 편인데 후방 카메라에 습기가 자주 맺힌다고 해요. 터보 엔진이라 엔진 오일 주기도 조금 짧게 가는 게 좋죠. 신차가는 1.4 터보 기준 2,044만 원부터 시작이고 중고가는 2018년식 기준 1,600만 원 정도예요. 벨로스터 1.4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음... 좋긴 한데 안 살 거예요. 그렇게 감탄해 놓고 또 안 사기 공시의 마음은 갈 때? 돈 있으면 폰카로 반드시 사고 싶은 차예요. 엔도 필요 없고 그냥 1.4로 우당탕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컨카가 아니다 보니까 재미만 볼 수 없잖아요. 데일리 포지션도 문제고 내장된 실망이 가장 컸어요. 시내에서 피로감도 클 것 같고 옵션 구성도 조금 불리한 것 같네요. 갖고 싶은 장난감은 맞아요. 왠지 나만의 슈퍼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 편하지는 않고요. 그냥 재밌는 차! 현대 벨로스터 2세대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